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서윤입니다. 제가 전국을 보내는 우리 임양옥씨가 보냈던 별빛같은 나의 사랑 하나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.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알 것 같아도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알 것 같아도 나 하늘의 빛나는 별빛같은 나의 사랑 당신이 얼마나 내게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믿고 나의 사랑 고마워 행복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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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다 아시죠요 이제는 다같이 한 번 해볼게요. 하늘에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줄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응원하고 왜 이리 응원하고 왜 이리 응원하고 이리 응원하고